안녕하십니까. 이 모습은 제가 직접 찍은 UFO입니다. 그리고 색깔도 아름답고요. 그리고 디자인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. 뭐냐면요. 모자를 쓰고 하얀 슈트를 입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외계인 한 명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외계인 한 명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UFO라는 것은 아주 작은 UFO임을 말하는 것입니다.